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 권으로 끝내는 아코디언 동요 가곡 연주곡집에 수록되어 있는 산토끼 기본 베이스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끼는 4분의 4박자 곡으로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박자를 연주해주는 패턴을 띄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오른손 건반 연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이어서 기본 왼손 베이스 버튼 연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마지막으로 양손 연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지금까지 산토끼 기본 베이스 연습편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